24장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삼천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덜렴소 바위로 갈세 길가 양해 우리에 이른 적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요하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거도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런 블레셋을 쫓다가 웬일인지 블레셋이 쉽게 철수를 한 탓이겠죠? 더 이상 쫓지 않습니다 어쩌면 블레셋을 끝까지 쫓아서 그 싸움에 결정적인 승리를 취해야 하는 게 이스라엘 왕의 어떤 책무일 텐데 그는 그냥 블레셋이 달아나버리니까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는 돌아와서 그가 알고 싶은 것은 다윗의 행방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동정에도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냥 다윗 한 사람이 어디 있나 어디에 숨어 있나 이게 온통 관심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가 그냥 그렇게 안테나를 세우고 촉각을 세우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듣고 싶으면 듣고 싶은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를 듣고 싶은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어떤 음성을 듣고 싶은가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싶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 비슷한 것만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울은 또 엔게디에 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3천 명의 특수부대를 편성해요 여러분 3천 명이면 그 당시 어마어마한 병력이에요 그가 처음으로 믹마스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치를 때 동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규모가 3천 명이었어요 자기가 2천 명 데리고 그 천 명은 요나단에게 맡겨서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 외적과 블레셋과 싸울 때 그 전쟁에 동원했던 병력의 규모를 한 사람 지금 다윗 잡는데 동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가 지금 거기에 무게를 두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따라 가다가 엔게디 광야라는 데가 험준한 곳이라고 알려져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냥 동굴도 많고 절벽도 많고 그런데 다행히 목초가 많아서 이 목동들이 양떼를 데리고 그 지역을 많이 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면 동굴이 있으니까 자연 동굴들이 보면 양을 밤에 몰아넣고 조금만 이렇게 돌담을 쌓으면 양무리를 잘 돌볼 수 있는 곳이니까 곳곳에 목동들이 이렇게 담을 치고 이런 것이죠 또 돌이 많은 지역에서 웬만하면 양무리를 쉽게 만들 수 있는 곳이죠 또 물이 있어서 그런 대로 또 지낼 만하고 그래서 지금 그 요새 숨어들었던 다윗을 지금 잡으러 왔는데 뭐 볼일이 급했든지 이게 동굴이라고 들어갔는데 바로 그 동굴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수종들은 사람들이 며칠 안에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완전히 원수가 내 손 안에 들어온 거예요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사울이 제 발로 지금 다윗 수중에 걸어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뭐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그러죠 어떻게 이런 절묘한 기회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 당신 손에 붙여주셨는데 한숨에 제가 해버리면 모든 게 끝나지 않습니까 아니 나를 죽이겠다는 사람을 내가 죽이지 않으면 죽게 생겼는데 그 내가 죽이겠다는 원수를 죽이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쁜 일입니까 그래서 지금 다윗의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뭐 큰 소리로는 말 못하겠죠 깊은 동굴 속에 어둠에서 밖을 내다보고 있는 사람과 햇빛 안에서 어둠 속으로 들어온 사람이 조명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 안에서는 지금 훤히 지금 다윗 일행들은 사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볼일을 보느라고 겉옷을 벗고 할 그 사이에 다 죽이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많은 부하들이에요 자 이때 그 잠깐의 시간이지만 얼마나 큰 갈등이 있겠습니까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다가가서 사울의 목을 베는 것이 아니라 겉옷을 조금 베고 나오는 거죠 자 5절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에 찔려 자기 사람들의 길을 때 내가 손을 들어 여하의 기름범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하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하의 기름범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헤아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구레스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옷자락을 뱀는데 마음에 찔렸답니다 그도 한 조각을 잘랐을 뿐이지만 사실 사울은 목숨을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고 어쩌면 왕권이 한 자락 뚝 떨어져 나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다윗은 부하들에게 손대지 마라 절대로 기름부험받은 자를 손대지 마라 아주 강력한 인상을 남기는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부험받은 자를 손대지 마라 왜냐하면 기름부험받은 자라는 게 메시아예요 이분이 말로 우리가 말하는 크리스토스예요 이게 마시아크라는 기름부험받은 자는 그 당시에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부었다는 걸 잘 압니다 왕, 대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그 기름을 붓는 단순한 행동이지만 그 가지는 의미는 어마어마합니다 첫째는 구별하여 세웠다는 뜻이에요 기름 붓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권능이 부여되었다는 뜻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주어졌다는 뜻이에요 존경받아 마땅하다는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기름부험받은 자는 하나님이 쓰시는 구원사의 도구가 되었다는 뜻이고 구원의 통로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기름부험받은 자는 구원 이외의 다른 용도, 다른 목적 다른 좌표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기름부험받은 자는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드려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윗도 기름부험을 받은 자 아닙니까? 사멸이 기름부험받 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골리아스를 쓰러트렸죠 비록 와에게 쫓기는 신분이지만 기름부험받은 다윗이 기름부험받은 사울을 죽일 수는 없다는 거죠 아주 인간적이고 계산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기름부험받은 자를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 본인한테도 좋은 일 아닙니까?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따라서 그런 자기 옆에 있는 부하들에게 왜 사울에 손을 대서는 안 되는지를 친히 가르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사울은 굴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적당한 거리가 뛰어졌을 때 다윗은 사울을 부르게 되죠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러되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 이러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야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정말 이 다윗은 말이죠 참 대단해요 사울도 대단하고 사울은 정말 대단해요 아니 다윗 하나 잡겠다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쫓아다닐 수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대단한 것이죠 사울은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진념을 가지고 한 사람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까? 다윗 또한 대단하단 말이에요 정말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내 수중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는다는 거 참 놀라운 일이에요 왜 이게 가능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기억되어야 이런 결정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우리의 감정만으로는 신앙생활이 안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그렇게 걸어 나왔을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해 줍니까? 다윗의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다윗이 나와가지고 내 주 왕이여 그는 절대로 예의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내 주 왕이여 부를 대로 다 불러줘요 그리고는 엎드려 절합니다 최고의 예절을 지키는 것이죠 왕에게 갖출 수 있는 모든 예절을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왕을 해야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왜 들으십니까? 아니 지금 사월이 다윗이 반드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누구 말을 듣고 여기 왔어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합니까? 왕의 권위를 최대한 대로 인정해 주는 거죠 기름 보험 받은 자를 최대한 존중해 주는 완곡어법을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나를 해야려고 합니까?가 아니라 왜 왕 주위에서 나를 해야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십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누가 나이가 많습니까? 사월보다 다윗이 아마 나이가 절반 정도일 거예요 이 정도로 분별력 있게 행동하는 참 놀라운 믿음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이 10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줄을 해야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보험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 옷자락만 베었은 적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왜 오늘 옷자락만 베고 사울 왕을 살려두었는지 사울에게 다 얘기합니다 당신 나는 해야 할 의도가 없다 나는 절대로 당신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의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참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사울과 다윗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울의 마음속,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며 다윗은 이렇게 광야를 전전하면서도 어떤 생각,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이걸 우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는 정말 어려운 곳 아니에요 광야에 들어가면 두 가지로 사람이 변합니다 하나는 동물적 존재가 되어서 생존만을 위한 지극히 충동적이고 감각적인 그런 존재가 되든지 아니면 유괴 탈을 벗고 점점 영의 사람이 되어가든지 광야로 간다고 다 영적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광야의 시간을 갖는다고 해서 점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점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다윗의 길을 가고 사울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누가 보면 6장 45절입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미니라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쌓고 있느냐가 곧 자기 자신이에요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뭘 하루 종일 생각하시느냐가 저와 여러분을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먹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동시에 생각하는 것이 우리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죠 무슨 데카르트 말처럼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게 철학적 명제의 시작이라면 그리스도인, 신앙인의 존재, 명제는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묵상한다 고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이루어간다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 종일 그리스도를 묵상하지 않으면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묵상되거나 남아있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울은 그냥 뭐 그러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거침없이 노베 제사장 85명을 죽이라 거기 주민들을 다 죽이라 이런 명령이 스스로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루 종일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으면 그 옷자락 하나 뱀 것도 마음에 찔린단 말이에요 기름 부원자를 해야지 말아라 원수가 없는 게 내게 있다 이런 말씀이 기억되면 우리는 선한 것을 쌓은 결과 선한 결정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자 16절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시작 요하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요하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야지 않겠나이다 예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했으니 내 손이 왕을 해야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적 요하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손으로 왕을 해야지 않겠다 나는 왕을 대적할 뜻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충격적인 표현을 써요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나같이 죽은 개나 벼룩 같은 자를 쫓습니까 나를 지극히 낮추보면서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림으로써 적대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이게 가능한 생각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울과의 관계를 회복할 건가? 여러분 싸움이 그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길 아니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 밖에 없어요 우리는 비교할 수 없이 작은 어린아이하고는 안 싸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그리스도로 죽은 부부는 안 싸웁니다 둘이 죽었다가 자꾸 깨어나니까 싸우지 그렇습니다 부부가 싸우라고 결혼시킨 게 아니라 모자라는 점을 서로 채워주라고 돕는 배필로 서로 간에 부부관계를 만들어놨는데 그 말씀을 모르면 그냥 원수지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다윗과 사울의 길이 이렇게 갈라질 수 있다는 것이 어디서 우리가 비롯되는 건지 우리가 알면서도 그 길을 못 가면 대책이 없는 것이죠 나를 죽은 개나 벼룩 이거 여러분 지금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이 거느리고 있는 3천 명 앞에서 또한 내가 데리고 있는 부하들 앞에서 자기를 이렇게 낮추는 표현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그래도 명색이 권위를 지니어야 되고 자존심을 지켜야 리더십이 생기는데 제가 죽은 개나 벼룩 같은 존재인데 왜 저를 이렇게 잡으려고 하십니까? 이런 표현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 하나로 사람을 그냥 한순간에 무장해제를 시켜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수천 명 앞에서 듣는데 그걸 잡아가 뭐 하겠어요? 이런 말 한마디를 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해요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이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낸다니 요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 미야마 여왕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뭐 칼로 옷만 뱉죠 뭐 나는 죽은 개나 벼룩인데 날 쫓습니까 그러고는 아버지여 내주 왕이여 엎드려 저라고 이런 애를 어떻게 모으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냥 마음에 쌓았던 높은 벽이 허물어지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마음이 진심이 잠깐 통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소리를 높이 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울이 울려고 결정했습니까? 쇼를 하는 겁니까? 눈물은 그렇게 순식간에 터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를 확대하는데 넌 날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한테 불신자들이 하는 소리란 말이에요 너는 나보다 의롭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으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는 그래도 나보다 신앙이 있으니까 좀 낫구나 이런 얘기를 듣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데 너는 입을 열어도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 너는 나보다도 낫구나 너는 나보다도 의롭구나 이런 얘기를 듣게 반드시 듣게 돼 있어요 우리 다 뇌물을 받는데 너는 뇌물을 안 받으니 너는 우리보다도 의롭구나 다들 음란에 빠져서 호적거리는데 너희는 가정을 보니까 너는 깨끗하구나 이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듣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못 들으면 우리가 지금 구별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이런 얘기를 듣고자 애를 써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의 길로 가게 되면 이런 소리는 자연스럽게 들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나보다도 의롭다 이게 여러분 신앙인과 불신자를 구별하는 하나의 경계선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렇게 해서 지금 사월이 눈물을 쏟았다고 해서 바뀌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울면 바뀌냐? 그렇지 않아요 잘 우는 사람이 있어요 감정의 기복이 많은 사람, 감정이 뜨거운 사람 잘 울어요 우는 게 끝이에요 그게 보면 26장에 또 정신 차린, 제정신 돌아온 사월이 다윗을 잡으러 가는 이유예요 또 잡으러 가요 20절부터 22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 적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월에게 맹세하며 사월은 집으로 돌아오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그러고는 사월이 놀라운 선언을 해요 다윗의 왕권을 선포하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왕이 될 것이다 이거 지금 보통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이 내 손에 의해서 견고히 설게 될 것을 내가 안다 그러고는 내 후손을 부탁한다고 그래요 거의 왕위를 마치 넘기듯 하는 이런 제정신 없는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잠시 이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걸 우리가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월은 그를 기부하러 가자고 초청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제 기부하러 올라가서 장인하고 사회가 다시 됩시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런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물 좀 흘렸다고 무슨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는 후회스러운 얘기를 들었다고 저 사람이 이제는 신앙인이 되었나 라고 착각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성경을 끼고 산다고 내가 눈물 좀 쏟는다고 내가 교회 다닌 지가 30년 40년이 됐다고 그리스인이 된 줄로 착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킨 그런 회개의 뼈저린 뼈가 부서지는 아픔을 적용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제 힘으로 회개를 못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나한테 좋은 사람이건 나한테 안 좋은 사람이건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크신 역사를 펼쳐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과 상관없어요 구원의 통로로 역할을 할 뿐이지 우리가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다가 보면 내 의의가 나오게 되고 내 힘으로 하게 되고 내가 뭐가 나도 하는 줄 알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분노하게 되고 섭섭하게 되고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낙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갈라디아스 6장 9절 말씀처럼 선한 일을 하다가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루리니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다윗은 수없이 많은 낙심의 길을 겪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는 이 광야에서 점점 영의 사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나이에 걸맞지 않게 점점 성숙해 가고 있고 놀랍게도 현직 사올랑보다도 훨씬 뛰어난 영적인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유 아십니까? 육의 껍질을 벗고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는 영의 사람 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육적인 걸 채우기 위해서 영적인 걸 사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생각조차 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들을 버리더라도 주님의 형상 담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일생을 다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것 장차 다가올 영광과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꼭 믿고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